내 나의 여운 역사는 Zoho 안녕하세요? 뭐해? 뭐하냐고? 어 간에 방송 출연을 하게 됐어 나는 오빠가 끊일 줄 알았지, 당연히 Gram 왜 왜 안하겠다 한거야 나는 자신이 없다 자랑을 한번 해줘 아... 크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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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뭐해? 인형 사모는 건 알지? 그래? 뭐 오는 정도였어? 아 나 서로 자기 할 거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별로 안 치네요 아 제가 이제 미션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 알지 그래요 이건 오빠 생일날만 할 수 있는 오빠 사랑해 원희야 잘 안한다 애들이 되게 아니 뭐 그럴 정도까지 있나? 저번에 고언이 저 전화를 진짜 거의 처음 하는 느낌인데 올해 처음 하는 거 전화는 거의 안 했지 그러니까요 엄마 한마디 할 거예요 토니 하고 싶으세요? 받아 보실래요 제솔아 왜 왜 왜 이래 왜 이래 어제 기분 너무 좋았지 어제 저희가 1위를 했거든요 네 엄마도 사랑해요 축하해 계속 너 하고 싶은 거 잘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프지 않게 이제 끊어요 끊어 엄마는 그냥 한마디에 출연이었는데 되게 많이 출연하시네 잘 지내고 네 땡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